안녕하세요. 예림원입니다. 인천시 부평구에 있고요. 인고사랑 봉사단에서 북인천 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오늘 짜장면 봉사를 합니다. 짜장면 한 그릇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성을 드리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식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예림원 원생들이십니다. 북인천 라이온스클럽 회원들과 인고사랑 어머니 또 우리 자녀들이 배식을 돕기 위해서 줄을 서서 짜장면이 나오는 대로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예림원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. 북인천 라이온스클럽 제1부 회장 김성수였습니다.